자 우리 달성권투 관장님께서 아주 간단한 팁 하나 알려주신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팁! 예! 이게 실전에서 많이 썸모킹 기술이구요. 우리 초보분들이 골에 보수분들이랑 스파링 할 때 단호 동물적 관광으로 때릴 수 있는 기술이구요. 아 동물적 관광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초보자랑 선수를 KU 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수를 이 기술로 선수를 KU 시킨 적이 있다라는 그 전설의 기술! 전설의 기술! 전설의 기술! 전설의 기술! 마주를 했을 때 카운터가 너무 길어서 너무 많이도 잘 감아줍니다. 잼을 했을 때 그대로 라이브 쏟는 건 상대편 턱으로. 여기 엑셔널을 감아주듯이 손을 승리로 가서 상대편 턱으로 그대로 포칩니다. 같은 마주보는 소리 나올 때 찍어버리는거죠? 근데 이제 고소들은 초보들이나 할 때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피하든지. 아니면 느끼는 몸에 그대로 손 뻗을 때 감아주지만 초보들은 그게 힘들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도 올린 상태에서 아니면 느낌을 보면 느낌을 그대로 찍어줘요. 아 그냥 막 딱 걸렸다 하면 그냥. 락에 감아주면은 거의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7명 중에 7, 8명이나 있으면은 항상 절반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느낌은 때리거든요. 저 친구가 누군지 보여주십시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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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미친다. 이거 잘하던데요? 잘합니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머리에 걸렸다 하면?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연타까지. 다시 두음.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안까봐요. 눈으로 계속 안까봐요. 여러분은 진짜. 계속 해보면 왔다가. 내면은 가끔씩 걸리면. 아 여러분들. 큰 카운터 연습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하면. 제가 더. 계속 걸린 사람한테. 어쩌다 한 번씩. 이마에 딱 걸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큰 카운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